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시진핑 행차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광둥성 선전시 경제특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알려진 선전시가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 40주년이 돼가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 시 주석의 선전 방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 그러니까 10월 14일은 중국 경제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죠. 1980년 당시 집권자이던 중국의 등샤오핑, 등소평 당시 주석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외국과의 경제 교류를 시작하면서 선전이라는 곳을 경제특구로 지정해서 외국과의 교류를 시작한 날이에요. 그 40주년을 맞아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선전에 가서 지금 기념식을 주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선전이라는 곳은 중국의 최남난에 있는 곳이에요. 홍콩하고 바라보고 있는 곳이죠. 거기에 지금 이 등샤오핑의 개혁 개방, 흑묘 백묘어론, 금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그 정책, 개혁 개방 정책 이후에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지금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버금가는 엄청나게 발전한 곳이죠. 거기에 참석해서 40주년 기념사를 한다 이러는데 거기는 또 미중 무역 전쟁의 한 핵심으로 돼 있는 화웨이, 화웨이의 봉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개혁, 이 슈진핑의 행차는 전 세계를 향해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해서 무역 자유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또 미중 무역 전쟁에 결코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런 자리가 동시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특히 중국 최초의 디지털 화폐도 지금 공개를 하거든요. 아무튼 이 슈진핑의 행보, 선전 행차는 또 한 번 앞으로의 중국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하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의 어떤 정책 방향이 담겨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예의주시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애플, 대통령의 선거운동, 24번째 대책, 상속 포기, 시진핑 행차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